오늘 설교 제목은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17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무리 짓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끝은 마무리는 잘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단지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절차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끝은 다른 것이 시작한다는 신호고 과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겹고 어려우면 마무리가 온다는 것이 끝이 온다는 것이 기쁘지만 반대로 지금 너무 좋으면 끝이 오는 것이 마무리가 오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끝이라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얻게 되면 자기만 죽으면 이것이 끝이 난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 아니면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그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마무리를 짓겠다고 자살하는 분들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며칠 전에 미국 뉴스를 읽다 보니까 동부에서 어느 신부님 한 분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성적 추행에 비슷한 내용들을 한 것으로 인하여 파면에 이를 것 같은 파직을 받고는 얼마 후에 변사체로 자살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지구에서 일단 파면당하고 시카곤지 어느 큰 도시에 가서 호텔에 묵다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투신자살을 해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 어떤 미국 신부님 삶이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끝난다고 끝이라고 미워하지만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죽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새로운 영생이 또다시 시작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삶이 힘들면 죽으면 끝이지라는 허황된 사상을 심지 못하게 하셔야 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심판 또 그 후에 따르는 새로운 영생의 시작을 새롭게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며 내일부터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기쁨 내지 아쉬움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었던 보냄과 새로운 맞이의 모습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사에서 43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 속에 죄악 속에 거하던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속에 거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올 재앙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고 더 비참한 현실은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이들을 혼혈시키고 노예 삼고 처참하게 짓밟을 것이며 그 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공격을 해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이 된 유대나라를 정복하여 포로로 70년 동안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벌써 예언하기 시작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40년의 활동을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서기 전 한 700년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럽 역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 북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였는지 남왕국 유대나라가 언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였는지가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740년에서 700년 40년 사이 바로 722년에 서기 전 722년에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년 후인 586년에 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너브르갓게살인가요? 네살? 하여튼 그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유대나라를 함락시킵니다 그런 거로 냉정하게 시간을 계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유대나라 남왕국을 점령하고 포로로 데려간다고 말하는 이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남쪽 왕국 유대가 70년 포로 생활 끝에 바벨론 제국에서 풀려나올 것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국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벌하시고 유대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게 되는 역사의 기가 막힌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4절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시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름이 나오고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흐트러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예언이 나온 이때부터 거의 150년 후에 그다음부터 또 70년을 더한 후에 22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 페르시아 왕국에 의하여 점령당할 것 이것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4절을 저랑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장 14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바로 윗부분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야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의를 짓고 유대나라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아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서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을 벌주게 사용되는 도구인 아수르 제국도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제국도 배를 타고 즐기던 이들이 흩어지며 도망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를 예언하는 것이 벌써 이 일이 벌어지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역사 속에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약속에 따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예언적인 말씀이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며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18절부터 2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애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숨겨져 있는 보배와 같은 말씀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법괴가 있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 방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자신들의 죄악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물질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만 팔았지 자신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정신 차리도록 벌을 하실 것이지만 그 벌을 내리신 후에는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요 너희들을 다시 복귀시킬 것이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내가 먼저 예언하여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벌이실 것이고 너희에게 회복과 참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2사에서 43장 14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43장 16절 17절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을 벌하시는 그 내용만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이때는 언제 역사적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 들어왔던 이집트 병사들이 그 속에서 무사히 건너갈 줄 알았는데 물이 덮쳐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안에서 다 익사하여 죽게 만든 역사의 기록을 여기서 또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들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험한 일을 당할 것이고 고생할 것이고 역경을 겪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라 지금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감지도 못할 것이고 이해도 못할 것이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너희들은 옛일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 이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그것을 자만하며 큰소리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속에 어떠한 새일을 행하실지 그거를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며 마치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르듯 모든 황폐했던 곳에 생명이 솟아나듯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며 저희에게 참 적절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무엇인가 어려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무엇인가에 정복을 당해서 질병의 정복을 당해 1년 내내 골골 앓으셨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쪼들림으로 인하여 1년 내내 너무 숨 돌릴 틈 없이 각박하게 살아오셨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떠올릴 필요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새날과 새해를 기대하며 2018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것이 암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다는 정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암시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라고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2018년 우리의 참 새일과 새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나누어야 되는 말씀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제일 가지고 있어야 할 투철한 의식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자랑거리며 또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거기에 맞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신의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신감이나 내지는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제가 이중 문화를 겪고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색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거의 가보지 못했으며 한국말을 잘 못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이 투철하고 뚜렷하고 아주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도 제 주관 속에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보는 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항상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인데 너희들이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 할 수 없이 너희도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는데 절대로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노란 머리 갖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파란 눈동자를 가져야지 미국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말을 가르쳤는지 너희들이 한국 말을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너희 엄마가 한국 말을 어차피 잘 못하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말로 배워라 그래서 특별히 한국 말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너희 부모가 한국 사람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도 너희 뿌리가 한국 사람인 걸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왠지 그 외국인들 사이에 끼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융화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자아를 다 버려야지만 그들에게 속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자아와 너희의 배경과 너희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오늘 나댄 것은 우리 부모님과 나의 혈통과 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갖고 그 외국인들을 대할 때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존중할 것이라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상이 옳든지 틀리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2세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자신이 한국 사람인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아이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앞에서는 실실 웃으면서 자존심도 없는 주때 없는 사람처럼 굴다가 우리같이 일세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앞에 오면 원지 냉랭해지고 자신들이 우월한 미국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2세 아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야만 하나 마치 자기 것을 비하하고 아닌 것 같이 해야지 자기가 미국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더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거나 자신감 있어 하거나 떳떳하게 생각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하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많아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고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자신감과 당당함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건입니다 서울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을 오래 안 가보셔서 모르셨으면 모르시겠지만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거북선 있는 그 자리를 광화문 광장으로 좀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중앙에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광화문 사거리 주변이 예전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위를 하거나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거기서 부스들을 세랍해 놓고 사람들이 계속 단식 투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성명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광화문 사거리에서 일어납니다 촛불 시위도 그렇고 바로 일주일 전인 12월 24일 날 한국의 모 기독교 단체라고 여기는 신천지라는 분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다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요 당연히 우리는 이단시역이고 그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믿는 교주나 그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시에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자 12월 24일 날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시에 그리고 무지무지 지금 이 날씨가 춥다면 서울의 날씨는 상상을 초월한 추위에 떨 수 있는 날씨에 3만 명이 넘는 그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광화문 사거리에 광장을 꽉 메워서 교통이 단절될 정도로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하고 포근하고 공짜로 김밥 나눠주고 차비 쓰라고 한 만원씩 건네줘도 사람들이 모일까 말까 한데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의도로 이 험한 곳에 3만 명씩이나 모여서 자신들의 집회를 크리스마스 전날 하겠다고 운집을 합니까 이것이 대단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이나 당당함이나 그것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교절하고 여기며 성경에 왜곡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 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몰려드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정이 내려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투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인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성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술 문화가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술집 같은 데를 가면 큰일 나니까 못 가요 여기서 어디 무슨 호프집이나 생맥주집 잘못 들어갔다가 교인한테 걸리면 이거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전도하러 왔다고 둘러댈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누가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의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 모임 있으면 그런 장소에 가면 전혀 꺼리밀김 없이 들어갑니다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떠나서 염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친척들이나 또 학교 동창 녀석들의 모임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술 문화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배를 한다고 해놓고 위하여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뭘 위하여라는 소리지 그냥 무조건 위하여 그러고 먹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위할 것도 가지가지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한 잔 들을 수도 없고 야 이게 참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령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만 된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22절에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22절에 나온 말씀을 저와 한 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한탄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야고바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야곱이 엉망으로 살다가 천사와 다투어서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씨름해서 이겼다고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집화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 내리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야곱아 하면 누구 야곱이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고 아수르 제국도 멸망했고 결국은 너희에게 한 목자를 보낼 것이며 회복을 시켜줄 것이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한탄이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소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유아 독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있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에 살며 내가 필요한 건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을 괴로운 존재로 여깁니까 언제 우리는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까 나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되지만 피해만 주는 사람 내가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러 가면 바쁘다고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아쉬운 것 있으면 오만 가지 아양을 떨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군가를 괴롭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괴로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깁니까 자신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저 옆집 개똥이네처럼 나무 한 그루 잘라서 반은 뗄감으로 쪼개가지고 국 끓여 먹고 나머지 반은 멋진 동물상을 하나 조각해가지고 그걸 우리의 신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십 개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성경 말씀이 옆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멀리 계시면 멋지게 이 조각상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우리 보호하는 신이라고 예배드릴 터이니 하나님 좀 멀리 멀리 가 계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서를 읽으면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렇게 구해내었는데 글쎄 말도 못하는 나무조각으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물의 형상을 만들기 원했던 그 나무의 반 토막은 불로 때워서 밥해 먹고 나머지 반은 너의 신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무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각품은 안 만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를 더 믿으면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회 선지자를 통하여 43장 23절을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장 23절에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귀찮게 여기며 괴로워했기 때문에 23절을 보시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사에서 43장 22절 23절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비참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무슨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더더욱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사실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하나교의 성도 여러분 2017년을 보내면서 이전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일을 떠내보내시면서 혹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 했다거나 할 수 없이 했다거나 의무적으로 했다면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과 마무리와 함께 힘찬 도약을 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